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검사 4인의 탄핵 청문회가 있었죠 청문회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도 부르고 관련자들도 불러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그 모습을 그 광경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아니 민주당이 발의를 한 거잖아요 검사 4인의 탄핵 4명이 범죄를 저지렀다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를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이 입증이 되면 탄핵을 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증인 채택부터 언론에서 장시호에 대해서 막 압박을 하고 면죄부를 주고 공수처를 들먹여서 마치 수사가 끝난 것 마냥 무혐의가 된 것 마냥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탄핵을 발의해서 모든 증거를 다 받아갔어 결국에는 범죄를 은폐했죠 은폐해줬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고 허위 사실이라면 민주당에서 저를 고소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증거를 다 틀어지고 핵심적인 거는 다 은폐를 하고 불륜 같은 거 해도 되지도 않는 놈은 거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불륜 범죄를 잡으려면 정말 카메라를 두고 잠복 근무를 해갖고 남사스러운 행위를 하는 걸 찍지 않는 이상은 정화만으로는 이걸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위증이라는 건 위증에 대한 건 입증이 돼야지만 이걸 가지고 그러면 너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누가 시켰어? 교사봄이 누구야? 이래야지만 완벽하게 입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철을 첫 번째로 넣었다라는 건 모든 증거들이 다 있어요 법정 기록까지 있잖아요 거짓말을 위증을 했다라는 법정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틀어지고 있는 법사위에서 김영철을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나머지 검사들은 추풍낙엽으로 다 쓰러트릴 수가 있다 이런 전략으로 우리도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랑 문재인 세력들이 전방위로 틀어막았고 결국에는 증인도 그냥 증인 같지 않은 검사 하나 나와가지고 나중에 정다은이라는 장시호의 깜빵 동기 그분이 이제 못 나온다 그러다가 나오게 된 거야 거기서 약간 멘붕이 좀 왔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검사 4인의 청문회 특히 김영철 검사의 모해위증 교사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 실패라기보다는 일부러 안 했다 범죄를 은폐했다 이 말이 맞죠 제 방송을 보면 정말 그 수많은 조작 증거 중에 한 4,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 이 불륜 따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맹탕청문회가 됐는데 그나마 다행히 서울구치소에서 실수를 한 건지 특검에서 실수를 한 건지 검찰에서 실수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출정 기록을 은폐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거를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장시호 녹취록을 들어보셨다시피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디테일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뭉개버리잖아 언론과 좌우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도 무혐의가 난 것처럼 장시호가 탄핵 때 남들을 모해위증에서 구속을 시킬 때 위증을 할 때는 기억의 천재다 장시호는 우리 기염둥이야 이래놓고 본인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장시호 녹취록이 터지니까 제 말은 다 거짓말이야 허언증 환자야 이런 식으로 정신병자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장시호 녹취록을 들어보면 너무너무나 디테일한데 불륜도 많지만 저는 그거는 별로 다루질 않았어요 핵심적인 거는 김영철이나 조작검사들이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장시호가 김영철의 인사 관련해서 무려 8일인가 9일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연히 모르고 언론도 몰라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시호는 피의자잖아요 김스타 김영철 오빠가 어디 어디 간다 어떻게 어떻게 다 나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출전기록 51차례의 출전기록도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죠 근데 오늘 터진 건 뭐냐면 다른 조서들 기록들은 은폐하고 없는데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출전기록이 남은 거야 서울구치소에 딱 하나가 남았어 이게 뭐냐면 녹취록과 정다은 씨의 증언? 정황? 이런 것들이 다 들어맞는 게 뭐냐면 2018년 2월 11일 날 이날이 장시호 아들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은요 법원에 재판도 안 열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니까 쉬어요 2018년 2월 11일은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었던 장시호 아들의 생일 파티 그날 딱 장시호가 출전을 갑니다 그 기록이 있어 8월 14일 청문회 때도 모든 조작 증거들을 다 갖다 제 방송에 다 방송해드렸잖아요 4, 5가지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얘네들 불륜 얘기만 하고 자빠졌고 쇼킹한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장시호 아들 생일인 2018년 2월 11일 달력 보십시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열찼다고 일요일에 나옵니까? 교도소 직원들도 다 씹니다 그럼 출정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차를 불러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도주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이 탑니다 교도관이 그러면 안에 기존의 휴무기 때문에 다 씌었단 말이야? 몇 명 있지도 않은 사람 2, 3명을 빼면 누가 관리합니까? 서울구치소 말이 안 되죠? 아무튼 2018년 2월 11일 장시호의 특검 사무실 출정 기록이 확인이 됐고 검사실 번호는 1112-1112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정다은 씨의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밝혀야 되는데 밝히질 않고 있으니까 못하는 게 안 하고 정청례랑 법사위 여야 간사들 위원들이 안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하려고 자료를 다 받아가니?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다 은폐하고 무슨 불륜 여쭙고 이상한 것만 하고 자빠졌고 그런데 이거를 보도를 안 해요 여러분 청문회 끝난 다음에 보도한 거 보셨습니까? 법사위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했어요 먼저 출정 기록은 국회 증간법 제3조, 4조 군사, 외교, 대북관계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장관이 소명할 때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 법무부는 이를 위반한 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장시호의 출정 기록은 민주당, 조국 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여러 차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검증까지 이어지게 한 법무부의 위법적 행태에 강하게 경고하며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이 쌀대기 없는 얘기는 하지도 말고 장시호 법정 구속 전후로 51차례 이거 기네스북이죠 삼성 이재웅 회장도 1년에 9번 얘는 7, 8개월에 51차례 중월마다 사복 입고 기어나가서 범죄자가 무슨 외출을 사복 입고 다닙니까 군인도 그렇게 못하는데 피자 척으로 들어오고 17회 검찰 출정 봤죠? 이거는 검찰 불렀다 중앙지검 한동훈? 이런 검찰 출정, 특검 출정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출정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은 출정 또는 검사와의 만남이 가능한 검찰 출정 시스템의 허점이 이번 현장 검사에서 열심히 들어갔다니까 일부러 안 한 거야 물론 이 지금 장시호 아들의 2월 11일 출정 기록도 원래 은폐가 가능했는데 이게 서울 구치소의 실수인지 특검 검찰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일하게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딱 일치가 되잖아 국민의힘 당에서 뭐라 그래 야 제 말은 어떻게 믿어? 정당한 말 저 구치소나 들락달락 하는 애네를 구치소에 들어있었으니까 장시호 옆방에 있었으니까 장시호가 사복 입고 주말마다 기어나가서 외출하고 피자 먹고 들어오고 이걸 알지 이놈아 근데 어쨌든 그런 프레임으로 제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왜 불러? 증인 선수는 왜 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당도 은폐를 하려고 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좌나 오나 지금 법사위에 있는 인간들 다 내가 방송한 거 보셨잖아요 그런 자료 다 줬단 말이야 다 갖고 있어요 국민의힘 당은 더 잘 알고 그런데 이것들이 장시호 김혁철 불륜 관련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갖다 검찰 개혁이 돼? 단핵이 돼? 안 하면 용보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자 좌파 우파 전국민들을 그냥 멍멍이 바퀴벌레 벌레 취급을 한 거야 이놈들이 8월 14일 청문회는 완전 맹탕이 됐잖아 이것도 쇼하려고 그냥 하는 척 하려다가 없겠지? 아휴 기록 없겠지? 하다가 하나가 턱 튀어나온 거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서울구치소 누구가 한 명이 엿먹으라고 하나 냉겨놓은 게 아닌가 이 진실이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 터지잖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많이 보셨죠? 이것도 내부의 누군가가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를 냉겨놓은 게 딱 걸린 거야 아마 이것도 놀랬겠죠 법사위원들도 가봐야 다 은폐되고 없을 텐데 쇼라도 하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쇼라도 하자 그리고 갔는데 하나가 튀어나온 거야 2018년 2월 11일 장시호의 아들 생일 파티 정다은이 뭐라고 합니까? 사진을 봤다 가자 장시호가 핸드폰을 보여줬다 가잖아 그래서 정다은 씨 증인의 핸드폰까지 다 찍었잖아 그 행정관인지 뭔지 담당관이 아니 특검 사무실에 일요일날 출전기록이 나왔어요 특검 사무실에서 불렀어 장시호 아들 생일 파티 그날 출전기록을 보면 장시호를 불러가지고 뒤에 딱 커튼을 치고 해피 버스테이 써놓고 범죄자 장시호의 아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탕수육 이빠이 시켜주고 하겐다이즈 한동훈 이빠이 시켜주고 니들이 뭐 했냐고 거기서 왜 그런 짓거리 했느냐 내가 하면 얘기자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다 열찼습니까? 장시호가 뭐 이쁘다고 범죄자를 그렇게 잘해줍니까? 받을 게 있으니까 또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범죄자와 담당 검사와 해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입증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은폐를 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너네들 안 죽으려면 내 방송에서 했던 거 니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 다 폭로를 하란 말이야 청문회를 한 번 더 열던가 아니면 한동훈 특검을 하던가 아니면 김혁철 한동훈으로 이렇게 1 플러스 1으로 패키지로 특검을 하던가 자 그래서 구치소 검증에서 확인한 세부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8년 2월 11일 장시호 아들의 생일날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달력 한 번 보십시오 2018년 2월 11일이 무슨 요일인지 일요일 그리고 그날이 장시호 아들의 생일파티 의혹을 갖고 있었고 그날 장시호가 나갔다라는 출정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일요일날 열찼다고 일요일날 출정 나갑니까? 정다은 증인이 생일파티 사진을 보았다 장시호가 보여줬어 핸드폰 이거 좀 봐봐 우리 오빠가 검사 오빠들이 나 범죄자인데 우리 아들 생일파티까지 해줬어 동훈이 오빠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이빠이 그리고 영철이 오빠가 주성이 오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오빠들이 탕수육 이빠이 해주고 아무튼 이렇게 생일파티 사진을 보았다라는 정다은 씨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는 기록이다 신빙성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는 확정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왜? 장시호 녹취록에서도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 믿는다? 장시호 거짓말이다? 그랬는데 장시호 감방 옆방에 있는 정다은 씨가 국회와서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어 장시호가 보였다 핸드폰까지 보여줬어 기록도 다 있어 우리 오빠가 해줬다 생일파티 사진을 봤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구치소 갔더니 다른 출정기록은 다 은폐하고 없는데 2월 11일 2018년 2월 11일 장시호 아들 생일날 장시호가 서울구치소에서 출정 나간 기록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뺘박이잖아 이거 묻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는 사주인보다 국힘은 더 싫어해요 만약에 이놈이 그들 가서 개판 치면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네 바꿔버려 전부 네 팀을 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은 17만이에요 네 그러면 국힘의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은 웃는 겁니다 국힘은 웃는 겁니다 국힘은 웃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야 이 당을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을 정형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